지금까지 MySQL과 php를 연동하는 방법으로서 php의 api인 mysql-i라고 하는 부품의 사용법을 요모조모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야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것을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dex.php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서트와 관련된 기능을 부과를 해야죠 글쓰기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h2 태그 위에다가 저는 a 태그를 써서 create.php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create를 클릭했을 때 create.php로 이동을 할 건데 create.php 파일을 만듭시다 그리고 create.php 파일에는 작성한 글을 표현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index와 layout이 같기 때문에 인덱스.php 전체를 카피해서 create.php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여기 본문을 작성하는 부분에는 본문을 작성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create 페이지이기 때문에 두어도 되겠지만 지워도 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있었던 곳에는 글을 작성하는 form을 두겠습니다 form action form에서 입력한 정보를 사용자가 전송했을 때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가 action 속성이죠 그래서 저는 process underbar create.php 이라고 하는 ph-application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송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전송할 때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으로 전송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form 태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form 태그 안에다가 제목 그리고 단락을 표현하는 p 태그 안쪽에 글에 줄바꿈이 되니까 좀 보기에 좋거든요 type은 text name은 title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form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여기다가 placeholder 라고 하는 속성을 써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용자에게 됐죠 그 다음에는 p 태그를 다시 써서 이번에는 textarea 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여러 줄의 글 본문을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name은 뭘로 할까요 description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placeholder 를 써서 여기에는 본문이 온다 이렇게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태그를 써서 input type은 submit 해서 전송 버튼을 만들면 이제 코딩이 끝났고요 여기다 제가 mysql 이라고 적고 mysql is... 이라고 적은 다음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process-create.php 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process-create.php 파일을 만들어서 잘 전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ollar-underbar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죠? 포스트 방식 이것을 bar dump로 출력해 보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말로 잘 전송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ack하고 다시 submit 그럼 보시는 것처럼 title은 mysql description은 mysql is... 잘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process-create.php에서 mysql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SQL문을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걸 먼저 해봅시다 저는 SQL이라는 변수를 썼고요 그리고 줄바꿈을 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행을 추가할 때는 SQL문이 insert 어디에? into topic에 그리고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컬럼은 id title, description, created인데 id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autoincrement을 통해서 자동으로 증가되니까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title, description, 그리고 created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 value는 values, value는 여기에다가 적는 거죠 첫 번째 정보는 첫 번째 위치는 title이기 때문에 여기에 targetPostTitle 이라고 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description 두 번째 자리는 description이기 때문에 이걸 copy해서 description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created date time 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간을 MySQL이 알려주는 현재 시간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요 그래야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art에 적으라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컴퓨터의 시계와 서버의 시계가 다르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no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SQL문이 생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SQL문을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SQL이 생성이 됐고 이 SQL이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SQL문을 만드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제일 위쪽부터 다시 한번 이제 뭘 할 거냐면 insert.php를 제가 열어볼게요 여러분 안 열어봐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속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택 그리고 MySQL iQuery를 통해서 쿼리를 진행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MySQL iConnect 첫 번째 인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저는 루트 사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번호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그걸 쓰시면 됩니다 OpenTutorials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루트 사용자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 서버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방법이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실 서버를 쓸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루트를 쓰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격 당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의 필요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접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 접속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 SQL문을 전송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mysqli underbar quer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이 함수의 첫 번째 자리에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기 있는 mysqli connect 여기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줄바꿈했어요 줄바꿈하는 건 그냥 가독성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줄바꿈을 하고요 저것에 c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받고 이걸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서버에 query를 할 것인가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리로드를 해 봅시다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테스트로 넣어놓은 데이터들이 쭉 있네요 이거 우리 싹 날려버립시다 delete from topic 하면 topic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럼 언제나 delete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실행할 때는 심호흡을 하고 지금 개발 환경인지 확인한 다음에 엔터를 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리로드 버튼을 누르고 continue를 누르면 됐고요 여기로 와서 이렇게 select 별표 from topic 하니까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면 MySQL iQuery라고 하는 저 API의 return 값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result 값이 false다 거짓이다 그건 뭐예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사용자한테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이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지 말고 에러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에러로그 그리고 여기에다가 mysql i error 그리고 con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아니죠 그렇죠, 맞죠 에러 언더바 로그라고 하는 이 함수에 들어오는 값은 아파치 에러로그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T자를 없애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라는 텍스트가 뜨고 실제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언급만 합니다 여기서 언급해 드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파치가 그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log라는 디렉토리에 에러 언더바 로그라고 하는 이 파일 이 파일의 끝에 추가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뭐죠? ms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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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s 있는 파일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절대로 사용자에게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else, return 값이 true라면 성공한 거죠? 그럼 사용자에게 저장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는 a 태그를 통해서 index.php로 돌아가기 라고 하는 링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여기 있는 t를 없애고 뒤로 가서 Submit 성공했습니다 돌아가기 클릭하면 index.php로 돌아가게 되고 방금 제가 추가한 데이터가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QL을 이용해서 MySQL I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불안전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자가 전송한 달러 언더바 포스트라는 정보를 직접 SQL 문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사용자는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 데이터베이스를 다 삭제한다든지 루트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탈취한다든지 이러한 공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떠한 정보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타이틀이라는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그대로 SQL에 넣게 되면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살균 작업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그거는 우리가 뒤쪽에서 보안 파트에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얘를 서비스에 사용할 때는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PHP로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